오늘도 집사를 더럽게 해볼까? 역시 손은 물어야 된다 지나갑니다 집사 간다! 내가 오늘 보고 올게 너희들 뭐하냐? 이것들이 집사를 무시해? 집사의 무상을 보여주지 쉬고 싶습니다 정답은 도전 집사의 무상도는 하나 더 이상 뱅뱅 어어어내 어? 저..잠깐만.. 가까이 오지마! 아..뭔데 이렇게 시끄러워? 우연히 내게 오나 봐 아..뭔데 이렇게 시끄러워? 따똥 저 많이 없어요 선생님 어? 예 잡아가세요 아아..참팔냥 아아..참팔냥 겨우 그 정도야? 어우 미안 이제 안 괴롭힐게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 어깨 네 구입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